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금감은 문서는 공문서 사건. 선고일은 2021년 3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4666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사건명은 공문서 위조 행사 사건이고요. 상고인은 피고인이었습니다. 파기환송됐죠. 한번 내용 보시겠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편치금을 수거하는 애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여러 직책이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국이나 외국에서 전화로 낚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가 어느 통장에 돈을 넣죠. 돈을 넣으면 그 돈의 통장을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장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갖다주죠. 그러면 갖다주면 이 사람이 이제 그 통장을 갖고 있다가 수금책을 모집합니다. 일반인들을 하루 알바 10만원 이런 식으로 모급을 해서 그 사람이 현금 위출 가서 돈을 뽑게 만듭니다. 뽑게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통장으로 다시 이체시키거나 그러면 이 뽑은 돈을 모아오는 애가 있습니다. 이 모아오는 애가 피고인이었어. 그러면서 이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했냐면 성명불상자하고 모르죠. 이게 속이는 사람은 따로 있고 돈을 모으는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피고인을 모으는 사람이 없고 속이는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금감원의 대출 원장 명의로 되어있는 금감원 대출 정보 내역이라는 문서를 위조하면서 그 피해자한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같이 지금 공범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래도 원심은 금감원장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금감원장은 행정 공무원이 아니고 다만 형사처벌 받을 때만 공무원 의제돼서 뇌물죄 처벌듯이 공무원처럼 뇌물로 처벌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심은 사무소 위조로 이 사람은 문서 위조를 처벌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금감원 금융감독원장의 멍의 문서가 사무서냐 공무서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원심은 사무소로 받는데 대법원은 그거 틀렸다. 그래도 깨버린 겁니다. 왜 깼는지 보시죠. 금융위원회법에 의하면 금감원 집행 간부나 직원은 형법 등 적용 시에 공무원으로 의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금감원의 업무가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도 하는 업무들인데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공무원하고 같은 지위가 있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형법 등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가 됩니다. 이때 이 공무원은 의제될 때의 의미가 뭐냐. 이것이 그 사람들을 처벌할 때만 공무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업무를 보호할 때도 공무원으로 의대된다. 이런 의미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장이 그런 공적인 업무를 할 때 만든 문서는 공문서다. 공무원으로 의대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의대된 공감원장이 만든 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서가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처음 나온 판결은 아니고요. 그 전에도 대법원이 여러 가지 판결을 통해서 공무원 의제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의 만든 문서는 공문서라고 본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심이 그걸 모르고 이거를 사무서로 본 거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무소 위조가 아니라고 지적을 해서 공무원 위조로 파괴된 겁니다. 검사도 기소를 사무소 위조로 잘못 기소를 했고 1심, 2심 모두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거를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변호사가 이거 사무소 아니고 공무소다 라고 지적을 한 거죠. 약간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무소로 처벌해도 되잖아요. 공무소로 처벌되면 사무소로 처벌이잖아 공무소로 처벌이잖아. 똑같은데 결국 실익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실익이 있습니다. 뭔 실익이냐면 이 사람이 파기환속이 되죠. 이것 때문에 파기환속이 되면 확정이 늦어집니다. 확정이 늦어지면 미결구금일수가 늘어나고요. 확정이 느려져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는 대도시 주변에 교조서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 나갈 일이 없으니까 저기 시골로 갑니다. 시골 교조서로 옮겨집니다. 시골 교조로 옮겨지면 자기 생활 쪽에 있는 대도시 주변에 있을 때는 면회도 자주 오고 사람도 자주 올 수 있는데 멀리 강원도나 충북이나 경북 전남 이런 데로 가게 되면 면회 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파기환속이 늦추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추가로 기소되는 사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기소되면 사건을 병합하게 되는데 각각의 판결을 받아서 형을 받는 것보다 병합을 해서 한꺼번에 받게 되면 각각 받는 것보다는 형이 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 확정을 늦추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파기돼서 내려오면 형량이 약간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소한 늘어나진 않습니다. 파기환속이 돼서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사무소 위조가 아니라 고무소 위조라고 넣으면 최소한 형량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는 없고 조금이라도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여러 면에서 상고심에서 파기 사유를 발견해서 하게 되면 피곤에 유일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어차피 사무소 위조로 처벌받나 고무소 위조로 처벌받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파기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 사유를 잘 발견해서 파기시키면 조금이라도 피곤에 유일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보고 있다가 나중에 상고장을 쓸 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